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에서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액세스 파일 불러오신 다음 학생 테이블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학생 테이블을 열면 학번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화면에 이렇게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데이터의 정렬 기준에 작성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속성 시트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클릭하시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 기준을 선택하시고요. 정렬 기준에다가 저희는 학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DESC 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성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성별 필드에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용해서 화면에 이렇게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한번 작업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물론 표시해 놓고 작업하셔도 상관없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남 또는 여만 입력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월여라고 입력하시고 또는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인하고 남심표여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음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전화번호 필드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인덱스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덱스에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있다면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서 필수에서 아니오를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학생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완성 문제의 세문항을 같이 작성하셨고요. 컨트롤 X 저장 한번 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예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교과 과정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셔서요. 감옥명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IMD 모드 현재 상태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한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IMD 모드에서 한글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 화면이 조금 아래쪽에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세 번째에서는 학과 테이블에 대해서 학과 테이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학과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 마스크에 0부터 9까지 숫자가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입력하셔서 4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기호가 없으니까 세미콜론 0을 넣지는 않아요. 세미콜론 입력할 자리는 샵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샵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X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첫 번째 DB 구축의 테이블 완성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 다음은 두 번째 엑셀 파일을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데이터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엑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을 풀어 놓은 위치에 가셔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저는 이제 폴더에 신입생 현황이라는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열기 그 다음 새로운 테이블로 가져오실 거니까요. 현재 테이블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워크시트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선택하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행에 열머리 끌 있음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학번 필드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필드는 제외하고 가져올 거. 학번을 선택하고 필드 포함 안함을 선택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에서 기본키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키 없음을 선택하시고 다음 테이블 이름에서 신입생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신입생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닫기까지 눌러서 왼쪽에 신입생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진 거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열러비를 조절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된 거고요. 네, 컴퓨터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띄어서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얘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 한번 하시고요. 기존의 관계가 설정된 거는 그대로 두시고 성적 처리와 학생 테이블 테이블 표시해 가셔서 학생 테이블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하시고요. 성적 처리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요.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번 필드를 드래그하셔서 성적 처리의 학번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두 테이블 간에는 필드에 대해서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값도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면 관련 필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삭제할 수 없다니까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닫기를 클릭합니다.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DB 구축 문제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폼 완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체에서 학과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폼 머리끌에 그림과 같이 레이블을 생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학과 회원 정보라고 레이블을 입력합니다.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세 번째 레이블 도구를 클릭하시고 폼 머리끌에 오셔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 하시고요. 학과 회원 정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래서 레이블을 입력하셨다면 레이블 경계 라인을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 표시하신 다음에 모두 탭에 가셔서 이름을 LBL 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BL 제목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해서 글꼴의 이름을 현재 맑음고디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궁서체 직접 입력하셔서 궁서체 입력하셔도 되고요. 목록에서 궁서체를 선택하셔도 돼요. 글꼴 크기를 2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20 입력하시고요. 그럼 첫 번째 문제를 같이 보셨고요. 다음은 폼의 데이터가 데이터 추가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크기 20 되셨고 가로 세로 교체하는 부분에 폼 선택기 누르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추가가 불가능하다 추가 가능을 아니요로 바꿔주시고요. 탐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는다 형식 탭에 가셔서 탐색 단춘은 아니요로 선택합니다. 다음은 폼 머리끌에서요. CMB 학과 이름을 선택하시고 학과 이름이 표시될 수 있도록 바운드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학과 이름 선택합니다. 하이폼 네 번째는 하이폼 본문의 모든 컨트롤 하이폼의 본문에 있는 하이폼을 선택 한 번 하시고요. 그 다음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눈금자에서 클릭 한 번 하신 다음 하이폼의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는 형식 탭에 가셔서 특수 효과를 볼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이폼 바닥글에 txt 회비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과외비는 학생 한 명당 1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구해서 15,000원으로 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별표 곱하기 15,000 숫자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외비는 컨트롤 원본과 형식을 15,000원으로 형식을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txt 회비를 선택하시고 모두 탭에 형식에 오셔서 우리는 샵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원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샵컴마 샵샵 0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다섯 문항에 폼 완성하는 작업을 다 하셨거든요. 컨트롤 X 눌러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 보기 가셔가지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에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는데 아직 보고서 출력이랑 조건부 서식은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문제 작성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닫기 또는 디자인 보기 가셔도 되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샵컴마 샵샵 0을 썼던 이유는 학생이 0일 경우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 보겠습니다. 학생 정보 폼의 본문 영역에 대해서 학생 정보 폼의 본문 영역에 대해서 학생 정보죠. 지금 이건 학과 정보니까 일단은 다 될게요. 물론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 학생 정보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 학생 정보 폼의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폼 디자인 도구의 서식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로운 규칙을 만드실 거고요.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식을 이용해서 작성하실 거니까 식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다가 필드명 입력하는데 조건부 서식의 필드명은 꼭 대가로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성별 필드의 값이 남과 같습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면 문제에서 굵은 기울인 꼴 굵게 기울인 꼴 각각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일단 컨트롤 X 눌러서 현재 작업한 조건부 서식 닫고요. 오른쪽에 닫기 세 번째 문제가요. 학과 정보 폼에 대해서 학과 정보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단추를 단추 컨트롤을 생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매크로를 생성한 다음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상관없고요. 폼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에 단추를 선택하고 종료 옆에다가 보고서 출력이라고 명령 단추 하나 만드실 거고요. 드래그 하시면 마법사가 실행이 돼요. 일단 취소 한번 누를게요. 제가 직접 매크로를 작성한 다음에 연결하실 거니까 취소 그 다음 속성 시트에 오셔서 이름에다가는 CMD 보고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캡션에다가는 보고서 출력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보고서 출력 입력하신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매크로를 작성해서 이벤트에 클릭에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시고 매크로 가시고요. 그 다음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서를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오픈 리포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학과별 학생 성적을 선택하신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음 보고서를 넣는데 조건은 우리 외열 조건문에 오셔서 조건을 작성하시는데요. CNB 학과 이름에서 선택한 학과 이름과 동일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이름이 같습니까? 등호 입력하시고요. 현재 개체 폼에 가셔서 모든 폼에 학과 정보 폼에서 CNB 학과 이름에서 선택한 내용과 CNB 학과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학과 정보 폼에 CNB 학과 이름에서 선택한 값과 학과 이름 필드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시고 작성하셨다면 우리는 현재 작성한 매크로를 저장하기 위해서 매크로 이름을 보고서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보고서 매크로 창은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명령단추 만드셨던 보고서 출력의 이벤트 탭에 오셔서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매크로 작성한 보고서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작업한 학과 정보에 대한 폼을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보기 가셨을 때 조건부 서식도 적용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보고서 출력 생명 공학이 선택이 되어 있네요. 보고서 출력을 하면 생명 공학에 해당한 보고서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 현재 폼에 대한 작업도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문제 2번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보고서 문제 5문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과별 학생 성적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교차하는 보고서 선택기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문제에서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렬 기준에다가 저희는 학번이라고 쓰겠습니다. 학번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학과 이름 머리끌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학과 이름 머리끌 선택하신 다음에 형식 탭에 페이지 바꾸며 가셔서 구역전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본문을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다른 배경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액세스 테마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 한번 하시고요. 다음 본문의 TXT 순번을 선택하신 다음 일련번호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별로 데이터 탭을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컨트롤 온번에다가 등호 1을 입력하시고 누적합계 오셔서 그룹별로 일련번호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바닷글에 있는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총 4페이지 중 1페이지라고 컨트롤 원본을 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확대 축소 좀 해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글꼴을 살짝 크게 선택하고 입력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총이라는 글자는 텍스트라서 입력하고 한 칸 띄우고 연결하겠습니다. M% 전체 페이지를 표시할 거니까 P-A-G-E-S 가 붙고요. 다시 M%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입력할 거니까 페이지 중 한 칸 띄우고요.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를 표시하기에서 P-A-G-E M% 연산자 이용해서 페이지라고 텍스트 연결하겠습니다. 텍스트는 큰 따옴표 그 다음 페이지와 페이지수는 M% 연산자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일단 작성한 내용 보고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에 가셔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 학과 정보 포맹 학과 정보 포맹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종료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벤트 탭을 클릭하시고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하겠습니다. 점 점 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는데 표시할 문구와 그 다음에 폼의 제모 예를 클릭했을 때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폼을 저장한 후에 폼을 종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해서 예라는 값을 입력받았을 때 이 폴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소문자 상관없고요. DIM은요.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고요. A라는 변수를 임의로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A라는 변수는 어떨 때 사용할 거냐면요. 메시지 박스에서 예, 아니요 중에 하나를 선택한 값을 기억할 변수로 A라는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메시지 박스 폼을 종료 폼을 저장한 후 종료 할까요? 라고 입력하시고 VB 예스 노 예, 아니요 두 개의 명령 단추가 보일 수 있도록 VB 예스 노 를 선택하시고 폼에 대한 타이틀을 위에 제목을 폼 종료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메시지 박스에서 이렇게 변수에다가 값을 기억할 때는 메시지 박스 가로 열고 작성하시고 가로 닫아주시면 돼요. 직접 변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 if 만약에 a라는 변수에서 VB 예스를 선택했다면 예스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실행하겠습니다. 닫겠습니다. 어떤 거를 클로즈 폼을 닫겠습니다. 앱 폼 그 다음 학과 정보 폼을 닫겠습니다. 개체는 학과 정보 폼을 닫는데 저장 바로 그냥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라고 save yes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예를 클릭했을 때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한 후에 폼을 종료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장하고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일단은 저장할 거니까 얘가 폼보기 가셔서 종료를 클릭하시면 폼을 저장한 후 종료할까요?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얘를 클릭하면 현재 작성한 이벤트 프로시저의 내용에 따라서 수정한 내용까지 저장되고 폼이 닫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의 첫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학생 테이블에서 필요한 필드를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가져오는데요. 학과 이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 이름 우리는 학생 학생 아 학생 테이블이 아니네요. 학과 테이블이네요. 잘못 가져왔어요. 얘 선택하고 지울게요. 다시 테이블을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테이블 표시 학과 테이블인데 제가 학생 테이블을 잘못 가져와서 필드가 없었습니다. 학과 테이블 가져왔고요. 학과 이름 더블 클릭 학과 담당 교수 학과 전화번호 필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학과 테이블인데 학생으로 잘못 봤나 봐요. 그 다음 학과 담당 교수 필드를 내림차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수 필드를 정렬해서 내림차순 하시면 되겠고 따로 문제 뭐 조건 없어요. 일단은 저장 한번 하시고요. 커리 이름을 학과 정보 조회 입력 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결과를 살짝 보셨을 때 학과 이름 담당 교수 전화번호 총 4개 레코드가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테이블이라면 마법사를 사용할 수 있고요. 학년별 성별별 인원수를 인원수는 학번필드를 가지고 개수를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들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커리 마법사를 클릭하셔가지고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확인 한번 누릅니다. 문제에서 학생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왼쪽에 학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년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다음 누르시고요. 두 번째 열머리 끌은 성별을 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성별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그 다음 가로와 세로에 교체하는 부분에는요. 학번필드를 가지고 문제에서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개수 선택하고 다음 그 다음 커리 이름을요. 학년별 성별 인원수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디자인 수정을 선택하고 마침 한번 누르시면 학년 성별 학번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학계 학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저희는 인원수라고 좀 수정하실 거고요. 표시할 필드명을 인원수라고 수정하실 거고 또 하나 명자를 붙여서 표시할 거예요. 인원수 필드를 선택하고 형식에다가 숫자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일단 저장 한번 하신 다음 결과를 살짝 확인해 보시면 학년 그 다음에 성별 인원수 명자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두 번째 문제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 클릭합니다. 성명 필드를 더블클릭 그 다음에 성별 필드를 더블클릭 전화번호 필드를 가져옵니다. 학번 필드의 값이 20도는 21로 시작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에다가 학번 필드 따로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조건으로만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프트 함수 문제에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레프트 학번 필드에 가서 두 글자를 가져옵니다. 조건은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20 또는 21 이라는 조건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20이거나 또는 21이라는 조건으로 작성하시면 되겠고 성별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성별이라면 성명필드인데 성별을 먼저 정렬하고 성명을 정렬할 거라서 성명을 뒤에다 한번 더 가져오고 표시하지는 않는데 정렬에만 사용하겠습니다. 오름차순을 선택합니다. 정렬은 첫 번째가 무조건 먼저가 되니까 여기 성명에서 선택하지 않고 성별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성명을 한번 더 추가해서 정렬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일단은 컨트롤X 최근 입학생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커리 이름은 최근 입학생 입력하시고 확인 결과를 살짝 확인해 보시면 성명 성별 성별을 먼저 정렬이 되어 있고 성명을 정렬되어 전체 레코드가 22개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네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의 참여도와 이름을 매개의 변수로 입력을 받아요. 참여도 숫자와 이름을 매개의 변수로 입력 받아서 해당 학생의 참여도만큼 학생 테이블의 비고란에다가 별표를 입력하는 참여도 입력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한 후에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요.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져오실 테이블 먼저 가져올까요? 학생 테이블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실제 업데이트 할 거는 학생 테이블 비고 라는 필드 에다가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거냐면 스트링 함수를 이용해서 string 그 다음 숫자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참여도를 입력 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을 거고 신표 입력 받은 숫자만큼 저희는 별표를 반복해서 미음 입력 하고 한자 키 8번 별표를 입력 합니다. 그 다음 성명은 학생 테이블의 성명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어떤 학생에 대해서 참여도 입력 할게요. 라고 성명을 입력 하세요. 라고 조건을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겠습니다. 라고 작성 하시고요. 일단 작성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커리 이름을 참여도 입력 이라고 일단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도 입력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 문제서 실행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실행을 클릭 하시고 참여도 입력 하세요. 숫자 먼저 3을 입력 하는데 학성명은 김지성 이라고 입력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1행에 새로 고침 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표시가 되면 예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현재 커리는 한번 닫아 보시고 학생 테이블에 가서요. 우리가 김지성 이라는 학생 에 대해서 비고란에 아까 숫자 3을 입력 했으니까 별표가 3번 반복 되어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DB 구축 문제부터 처리 기능 구현 까지 같이 실습 해 보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